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. 뉴욕주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법원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부당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뉴욕주 고등법원의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고등법원의 항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다시 고려해달라는 요청인 Motion to Reargue, Motion to Renew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부당하고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면 고등법원의 항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 판결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Motion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뉴욕 민사소송과 항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